나에게 엎힌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분 각별한 사이죠 아휴 아 그렇군요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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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신발 200 240 신지 않니? 맞아? 와 니가 언제? 아 나 그냥 지금 나이키 매장 가서 얘가 뭘 신으면 어울릴까와 사이즈가 뭘까 했는데 비슷해 심지어 이야 신발 선물 장인이 다 됐어 왠지 키와 이런걸 감안했을때 40이 안전하겠다 교환권이 있어요 아 저기 도망가요 보여줘야지 슈초킹 슈초킹 예쁘다 예쁘다 야 취향 좋다 뭐야 약간 또 놀이끼리 네이버의 색깔이네요 어디서 소리 나는거야 나 뻗는데 왜 계속 소리 나 무섭게 나도 아니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혹시 안맞으면 알아서 교환하세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뭐야 어디서 구했어요 이게 뭐야 이쯤 되면 진짜 크림 대빵? 방석이지? 아니아니 진짜 빵이네 진짜로 이게 먹는거라고? 네 빵이라고 이게? 도시락 8인분 나온것처럼 아 야 이거 장발장이 훔친빵 크기네 야 이거 장난 아닌데? 거의 패밀리 사이즈네요 eten Об Prozent 하하하하 들어왼 이 안에 크림도 있는거야 여러분? 네 크림도 그 크림빵에 그 크림오빠 이거 수박먹듯이 여기다가 얼굴 파먹고 먹는사람 있겠네 하하하하 베성재 에디션 하하하하 하하하하 육분 챌린저라고? 하하하하 이 안쪽에 빵칼도 들어있어서 오오. 이거는 너무 아깝다. 아깝? 이 만큼밖에 못 먹을 거 아니야? 다 먹으면 늦어. 나 근데 오늘 케이크를 좀 먹었어. 아, 그래요? 조금 먹었으니까 더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? 아니, 아니, 아니. 많이 먹었어. 그 넷플릭스 피지컬백 제작 발표회에서 해봤더니 거기서 케이크도 줬어. 호텔 케이크를 계속. 피지컬백 2? 응. 2 나오는구나. 2 oz. 2의 이사를 saludable. 1. 2단계 2 eld적인 먹는 거라고 볼텐데. 3단계 2. 1. 2단계 3. 3단계 1. 3단계 3. 4단계 9. 5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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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. 감사합니다.